관련 내용 사건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력 참사 원인 관련해서 피의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 임재해 변호사님, 피의자가 1차 조사에서요. 당시에 사고 위치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전에 얘기 나온 거 보면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하거든요. 인근 지리를 잘 알았는데 역주행을 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차 피의자 조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나왔던 진술을 보자면 배치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도로가 복잡한 건 맞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헷갈린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역주행인지는 몰랐다는 진술이 나왔다가 이번에 새로 나오고 있는 언론의 배응에 따르면 나는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알았는데 왜 욕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배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면 해당 도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역주행인지 인지를 못하고 가능성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일관된 진술의 흐름에 있어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조사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주말에도 수사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건강상태 등을 체크했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내에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다른 급발진 주장 사고 차장의 피의자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는데 급발진이 발생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과 다르게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번 건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내용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유의미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 차량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어려웠어요. 이건 지난해 있었던 사고인데 해당 차량에는 전기 택시였는데 이게 페달 블랙박스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가 따로 있다. 그렇죠. 페달 쪽을 비추고 있는 영상 기록이 되는 블랙박스가 사실 본인이 돈을 내면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원래 운전자는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당 영상을 보니 짧은 시간 3초 내에 무려 가속 페달을 6차례나 반복해서 밟은 그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그렇게 밟은 걸로 착각을 했군요. 그렇죠.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개인이 어떤 인지의 부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페달 오조작도 가능하겠구나라는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이 영상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하고 연관될 수 있으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사고들이 속출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페달을 차량하는 블랙박스를 다는 분들도 금액이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사고들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차량의 어떤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도 지수도 5일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 제대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지 여기서 또 황당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시신 운구 비용을 유족에게 청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누가 청구했는지를 알려드리면 정부 쪽이 아니라요. 사설 업체가 청구를 한 겁니다. 지난 1일 시청역 사고 당시에 사망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망자를 운구하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설 업체가 80만 원씩을 유족들에게 청구를 한 건데요. 희생자들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겼던 사설 업체 관계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비용은 어느 정도나 청구가 됐을까요? 비용은 저희 80만 원 청구했고요. 저희가 원래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시신 훼손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용이 과다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받는 금액을 최소 단위로 해서 맞춰서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고되고 준비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용 청구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인데요. 유족에게 수습비가 청구된 것을 두고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사설업체를 이용했다면 일단은 비용을 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가해자 측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119가 처리를 안 하고 사설업체가 온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었는데 소방에서는요. 응급환자 이송이 일단 우리는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부 규정을 들다가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은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임주일 변호사님. 머리는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을 보자면 대부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 지갑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요. 먼저 내가 지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자동차 제조회사인지 아니면 지금 해당 운전자의 보험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이럴 때가 대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자의 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그 가해자에게 이걸 다시 구상받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좀 개선이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객 참사가 정말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는데 장관 기자, 고령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가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중에서 사실 고령 운전자인 경우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또 통계 조사를 좀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 사고들이 조금씩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역 근처 주유소에서 있었던 사고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영광이 뭘까요?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경차가 갑자기 인도로 진입하더니 멀쩡히 가던 여성을 치고 또 이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뛰던 다른 시민을 또 친 다음에 벽에 부딪히거든요. 또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 급발진은 보통 이 괭음을 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CCTV를 봤을 때 그렇게 속도가 빠르거나 괭음을 내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급발진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또 지난 3일 국립중앙의료원에 70대 택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가 보행자를 친 일도 있었거든요. 이 운전기사 역시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70대, 80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안전지침을 조금 더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제도적인 논의들이 좀 촘촘하게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럴 때 이런 사과들이 왜 이렇게 겹쳐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럴 때 하루에 지금 하여튼 이럴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